트롯의 역사를 다시 쓸 뉴 트롯맨의 탄생 불타는 트롯맨 34팀의 본선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순위 2위 참가 번호 56번 울산 히어로 황영웅 힐링을 주는 황금 보이스 불타는 트롯맨 음원 판매 순위 1위 게임 누적 상금 560만원 본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본선 탑 원 투 쓰리입니다 야 너무 좋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딱히 다른 건 동네인 것 같습니다 빈 지게만 돌려 매고서 내가 여기서 있네